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가 확인된 이후 예비검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방패물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한 방패물의 핵종 농도를 특별 조사한 결과 전체 80% 이상에서 데이터 분석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오류 원인은 안전불감증과 방패물 관리 시스템 미비, 교차 검증 인프라 부족 등으로 드러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계획을 보면 방패물 예비검사 강화와 핵종 교차 분석을 비롯해 방사능 검사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비검사를 강화하고 교차 분석을 통해서 방패물 핵종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검증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특히 방사성 폐기물을 인수할 때 모든 과정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발생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자체 방사능 검증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방사능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단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 의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방패물 처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방패물 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은 다음 달쯤 조사 결과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안전성검토TF의 포항시민대표위원 3명이 물과 토양의 환경오염 여부도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만재, 백강훈, 김상민 TF위원은 외국의 지열발전이나 유전 개발 과정에서 굴착과 수리 자극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독성이 있다는 연구자료도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소에도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F위원들은 5차례 수리 자극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발전소 중단 이후 폐수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3천억 원의 특례보증은 경북신보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포항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료와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피해기업에게 300억 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영덕구는 상습 범람지역인 남정면 장사 소화천에 대해 2022년까지 74억 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벌입니다. 장사 소화천은 폭이 좁고 재방이 낮아 태풍과 집중호우시 범람이 잦은 곳으로 재방신설과 소교량 교체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영덕구는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유소년축구특구로 지정된 영덕군이 유소년 전용축구장을 조성합니다. 유소년 전용축구장은 영덕읍 창포리에 천연잔디를 갖춘 내면으로 내년 4월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영덕에는 인조와 천연잔디 등 모두 8명이 축구장을 갖게 돼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앤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